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가 함께 있어줄게 안녕하세요. 민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책 출판 소식 공지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세이를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꽤 많은 분들께서 저의 대리 인생 영상이나 짤막짤막한 글들을 보고 책 출판을 해주시면 안되냐는 댓글이나 뭐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책 출판은 저에게도 오랜 꿈과 소망이었거든요. 드디어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의 책은 텀블벅을 통해 12월 15일부터 오픈을 합니다. 오늘이죠. 텀블벅을 통한 오픈이니 만큼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주셔야 비로소 완성이 되고 출판이 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책에는요 비밀 ASMR 영상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 영상은 여러분을 수면찻집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수면찻집 예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꼭 찾아와주세요. 그리고 많이들 기대하셨던 대리 인생 가게 주인의 서사도 부록으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백부 한정 저의 사인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재미있게 즐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텀블벅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펀딩 기간은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미뉴미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내가 함께 있어줄게.